자, 출발해볼까? 네 출발 내가 따라갈게요 괜찮아, 아까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가자고 섬에 내려갔던 그 길로 세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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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빨리적거리지 빨리적거리지 여기 좋다 우와 아멘 아이고 어떻게 내려가지? 안무가 백백한데? 백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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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야냐? 진짜 별로 없어 그런게 명상인데 회사하자 오늘은 없었다 그러고보니 던지기도 어렵겠네 고생좀 하다 갔나보다 자 여기도 다 잡아놓고 아래 위로 좀 조금 더 내려서 잡을까? 아 별로 깊지도 않네 원래 저 안쪽 얼음 밑으로 던져야돼 없네 꼭 들어간다 여긴 별로 안고파서 얼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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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둥이네 역시 녹으니까 아 아까 그걸로 갈까? 거기는 그래도 위에 좀 막아주는게 있으니까 아 여기 불친하다 그치 아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시작해보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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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